프로포터 B1-500 에어 TTL과 에어리모트 TTL은 고성능 조명으로서는 유례없이 TTL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TTL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조기도 지원을 하고 B1-500도 함께 TTL보다 진화된 기능들을 지원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TTL이라는 점은 현재로서는 캐논 카메라에서만 지원하는 이 TTL2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설정된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같은 것들을 동조기가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해당 광량 설정을 조명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입문 사용자도 상당히 편리하게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TTL용은 일반적인 소형 스피드라이트 계열에서는 흔한 사용이지만 이런 고성능 모노라이트 계열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촬영이 가능하고 물론 전문 촬영, 일반적인 형태로 수동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포터 B1-500 에어 TTL과 L은 이러한 일반적인 TTL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명을 사용했을 때 직광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엄브렐러나 바운스 차량을 이용했을 때의 각도에 따른 차이를 에 의해서 광량이 부족해지는 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B1-500과 에어 TTL은 에어리모터 TTL을 상호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현재 설정된 바운스 상태인지 화각과 방향 설정까지도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TTL 지원 외에도 상당히 강력한 사양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직광 상태에서 3.3의 광량을 이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정 바운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더 강한 광원으로 촬영이 되어야 되겠죠. 자동으로 지금 B1-500 에어 TTL을 각도만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광량 설정을 변경시켜주기 때문에 바운스 차량이나 엄브레일러 차량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TTL 촬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직광 상태가 됐을 때 여타의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셔터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화각과 다양한 기능들을 만족하는 TTL 기능을 갖추겠다는 점이 상당히 돋보입니다.